1월 3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는데요. 울산의 한 댁의 전문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며 음식점 관련자까지 등판하며 소송전으로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불 거부한 직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글쓴이 글에 반박하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글쓴이와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었는데요.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 따르면 23년 12월 31일 19시 30분 예약하였고 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해 결제 후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깐의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현재 본 매장의 심각한 영업방해 및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말했는데요. 이어 울산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1월 5일 고수장을 접수했다고 말하며 사이버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민영사상법적 조치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을 해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거가 오로지 업주의 책임인가요? 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또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 말하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cctv 기록을 통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음식점은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글쓴이가 방문하여 결제한 영수증 첨부가 안되어서 사진 첨부합니다. 라고 턱 붙였습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는 글쓴이가 당시 방문한 7시 15분에 돌아간 cctv 영상 있고 향후 증거 제출 예정이라고 말하며 개는 삶아서 나올 때까지 30분 걸려서 미리 삶아도 7시쯤 먹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 7시 이전에 자리가 나왔지만 이미 기분 탓하며 환불 요청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논란 이후 음식점 관계자는 현재도 장난 전화와 노쇼 작업 계속하는데 다 체증해 놓고 있다. 섣불리 한쪽 편에 서지 마시고 법적으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란 이후 해당 음식점이 최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는데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 권유도 했지만 손님이 막무까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신용이 안 가는데 첫 기사에 나온 업주 해명문은 이전 손님이 나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후기를 보면 이번 일만 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가 뭐라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잘못해도 힘없는 사람이니 용서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말들이 스스로 자영업자를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손님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사건이 이슈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일 해당 음식점 단골이라 말하며 울산 댁의 집 75만원 환불 요구권에 대해서 업주에게 들었다는 글이 올라오면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 떠나서 팩트는 자리가 없었다면 식당 측은 손님에게 일찍 오셔서 예약자리가 아직 사용 중이다.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최대한 맞춰야 했습니다. 걔는 손님이 앉는 시간에 맞춰 손님에게 내야 했고요. 하지만 연말이라는 이유로 식당은 이 사항들을 다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음식점의 위치 및 상호가 공개되며 네이버 리뷰 등에는 논란의 댓글을 현재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되기 전 리뷰 등을 보면 울산 토박이며 해당 음식점을 방문했을 당시 불친절함에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하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다른 방문자 또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댓글 리뷰 등이 다수 달렸지만 현재 삭제되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손님 측 주장을 보면 1. 일주일 전 해당 댁의 음식점에 룸으로 예약함 2. 예약 전일에 예약 확인 전화까지 함 3. 예약 시간은 7시였으나 연말이라 차 막히는 걸 생각해 출발을 빨리 하여 음식점에 일찍 도착하게 됨 6시 15분 전에 도착 4. 댁의 구입 금액 6시 21분 선 결제함 5. 음식점 관계자 안내에 따라 예약된 2층 룸으로 갔지만 룸에는 기존 예약자가 아직 있었던 상황 이후 3층으로 갔지만 역시 없음 1층으로 다시 내려옴 6. 예약하고 결제까지 하였지만 7시 40분까지 자리가 나오지 않음 항의를 하니 식당 측에서 호리나 포장을 권유함 7. 식당 측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까지 오게 됨 경찰이 와서도 해결 안 됨 7시 20분 경찰 복귀 자리가 아직도 나오지 않음 8. 손님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결제된 금액을 그대로 두고 해당 가게를 나와 다른 가게에서 식사를 하게 됨 이어 식당 측 주장은 최초 언론 인터뷰에서는 룸을 잡아놓았지만 앞 손님이 오랜 시간 있어서 홀자리를 마련 후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포장 권유함 이후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 요구를 했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이후 식당 측 관계자가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다소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음 1. 예약시간이 7시 30분이었으나 손님이 6시 21분 전에 도착하여 대개 금액을 결제함 2. 일찍 도착하여 룸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환불 요구 3. 일곱시 30분에 예약된 손님이 6시 40분에 자리 마련을 해주지 않는다고 환불 요청 손님과 예약시간이 30분 차이가 남 4. 일곱시 이전에 자리가 나왔지만 손님은 그래도 환불 요청 5. 이에 결제된 순간개는 이미 쪄지고 있어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삶아서 나올 때까지 30분의 시간이 걸려 7시쯤에 먹을 수 있어 개를 찌게 됨 6.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일부 고의적 노쇼 등으로 코발 예정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초장집의 결제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손님이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은 대개를 먹기 위해 예약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은 그 예약된 시간에 개와 룸을 준비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식당도 예약받고 있겠죠 개를 먼저 준비한 건 식당과 생물을 판매하는 곳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문제가 더 크게 된 것 같습니다 8일 공개된 cctv 영상은 손님이 도착한 시간과 나간 시간만 있고 실제 룸에 손님이 빠지고 자리 준비된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손님이 예약한 시간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예약했을 당시 녹음 파일 등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요 식당 내에서 손님이 촬영한 영상 내용 보시죠 아울러 손님이 주장하는 8시에 식당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식당 측이 공개한 cctv에는 7시 15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을 봐도 저는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양측 내용이 현재까지 다른 상황이라 민사소송으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가 더 나올 것 같지만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문제인 걸까요?